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김그라입니다 아 제가 한번 엽기 떡볶이 보고 ASMR 최고로 매운맛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매워 아 주먹밥에 김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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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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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단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충독성 있습니다 이 매운맛이 스티미메리 이얼 흥 으응 으아 하아 아이 말리벌 으무새 해욕 아 으응 트 golden 당면 하나 추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총 당면 와 진짜 맛있는데요 대박 아유 사장님 치즈사리 추가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씨 아 씨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창업이 없는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여러분들 좀 괜찮습니다 아 조금 아프긴 한데요 좋아 야 좋다 야 야 치즈 치즈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지금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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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죄송합니다 이게 한 2만원 정도고 이게 2천원이거든요 제일 맛있습니다 이모 이모 이렇게 선서 좀 주세요 네 이렇게 떡볶이랑 골피스 튀김 주먹밥 세트 19,000원이요 피자 치즈 사리 추가 28,000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